앞에 오토바이가 죽으로 가는 경우에도 따라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바피영입니다 이번에 또 사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번째 영상입니다 야간입니다 야간에는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초행길 같은 경우 야간의 초행길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감속운전 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 시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차들한테는 약이 따로 없어요 그냥 방향 지시는 키지 않고 들어오거나 뭐 그러면은 지시등 불이행 이라던가 뭐 차선변경법 위반 이라던가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시내에서 주행하다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언쟁이 좀 많아지기도 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니죠 알아서 센스 컷 알잘딸깔 센하게 피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다음 영상 농연이 젖어있어요 저는 좀 쫄리는 민사랑 코너를 타네요 약간의 이거는 블라인드 코너에서 바이크가 들어가는데 황색 실선 2개에서 우회전이지 농촌에 한적한 시골 국도를 주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덜어있고 벌초시즌 이라던가 아니면은 가을에 뭐 벚꽃 구경 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행락객들이 도로가에 주차를 해 두던가 차량을 돌리기 위해서 유턴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을 라이딩 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사람 많은 관광지 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음 영상 이 영상 보시면은 아 네 그래도 마지막 게 대처는 잘 했어요 커버길 돌아가는데 이게 커버가 초행길 같은 경우에 커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행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보통 초보분들은 여기서 감속을 해서 어떻게든 멈추려고 하시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멈춰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대략 악화가 돼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절벽이거나 뭐 아니면은 옹벽 이라던지 이런 낭떠러지 라던지 뭐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억지로 설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좀 말이라서 말로만 들이기 때문에 쉽다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나 시선 처리 라던가 이런게 당하게 되면 시선이 내 바로 앞에 전방 대략 15도 아래 대략 이제 모터사이클 바퀴로 봤을 때 한 2미터 1.5미터에서 2미터 앞에 하단 부분에 시선이 꼽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선이 꼽히는 방향으로 바이크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 충분히 살릴 여지가 있었어요 이거 그쵸 근데 라이더가 이미 바깥쪽 시선이 바깥으로 돌아가 버렸고 가쪽은 지금 모래인지 흙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면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뱅킹각 린 앵글을 더 주고 스로틀 오프를 해서 더 땡겨서 라인을 좀 더 안쪽으로 말리는 라인으로 탄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노면 상태가 괜찮다는 가정 하에서는 충분히 감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요 친구는 그렇지 그렇게 하진 못했다는 거 다음 영상 요거는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지금 뒤가 흔들 흔들 그리죠 뒷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에 바이크가 아마 일행인 것 같은데 앞에 로드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니까 실력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유를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대열주행 할 때는 앞에 사람이 갔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숙련도와 바이크의 뭐 세팅 성능 좋은 타이어 유무 뭐 이런 것들 차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앞에 바이크가 이 속도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내가 돌아갈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 바이크가 들어갔는데 나도 갈 수 있다는 약간의 갬블이죠 도박 같은 개념인데 그만큼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스킬과 간땡이 튜닝과 타이어 세팅이 타이어와 서스펜션 세팅이 맞춰져 있다면 앞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대로 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 그 중에서 뭐라도 한 가지라도 부족한 상태인 경우에는 절대 앞에 오토바이가 들어간다고 내가 가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앞에 오토바이는 앞에 오토바이 길과 라인으로 가지 내가 받는 앞에 바이크 가는 길로 라인과 같은 라인을 탄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행자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앞에 오토바이 따라 가시면 안됩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죽으로 가는 경우에도 따라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에 바이크와 나는 별개입니다 앞에 먼저 선행하고 있는 바이크의 바이크 라이더의 스킬과 그리고 바이크의 장비가 나랑 동일한 수준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 유의하십시오 다음 영상 음... 요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이건 어이없게도 뒤에 바이크를 봤을 때 앞에 바이크는 최소한 20키로 정도 보다 더 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 굉장히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냥 철푸덕 너무 느렸고 뒤가 살짝 빠지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냥 철푸덕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찔한 거예요 움찔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릴 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짬바가 찼다 켜야 되나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지 코너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던 분들에 대한 영상이에요 다음 영상들은 보통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직발이 보다는 코너링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서 괜찮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 안 넘어지네 해서 스로틀 컨트롤을 안 하시고 과격하게 스로틀 전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타이에 충분히 트랙션이 걸려 있고 타이어에 예열이 올라가 있고 타이어가 애초에 고성능 하이그립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느냐도 중요하고 녹는 온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여러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이렇게 타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부터 빠져서 넘어집니다 물론 여기 밖에 있는 타이어는 컨티넨탈 스포츠 어택처럼 보이지만 따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스천이 하나가 홀배죠 홀배다가 살짝 누웠다가 쿡 감습니다 요렇게 살짝 빠진 경우에 TCS가 아주 완벽하게 못 잡는단 말이죠 트랙션이 딱 걸려가 스프링이 서스펜션이 딱 눌렸던 상태에서 TCS가 작동하게 되면은 서스펜션 눌렸던 게 빠집니다 트랙션이 걸렸던 게 빠져요 그러면 뭐다 뒤가 털립니다 뒤가 털려서 날아가요 이렇게 날 지금 이 바이크처럼요 트랙션은 스위치를 껐다 였다 쉽게 껐다 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걸어 놨으면은 코너를 탈출할 때까지는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도중에 트랙션이 풀리면은 트랙션 걸지 않느니 못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지금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홀배다가 가속을 하는데 이거는 타이어 잘못도 있지만 보통은 커브길에서 재가속 할 때 스로틀 전개를 좀 서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감이 없는 상태에서 요정도 이래 타보니까 괜찮더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랄까 이런게 생겨서 막 부러져끼다가 날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 에이펙스라고 해야 되나 클리핑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저도 코너로 들어갈 때 앞차랑 뒷차랑 들어가는 라인이 다르죠 지금 인으로 들어가서 아웃으로 버집니다 아웃 인 아웃 이래야 되는데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cp 라고 해야 되나 에이펙스라고 해야 될까요 코너의 중심 cp 클리핑 포인터라고 치죠 이 지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로 차선 폭이 넓지 않잖아요 그죠 도로 폭이 넓다면은 마진이 있겠지만 요런 이제 왕복 2차로 도로 같은 경우에 마진이 적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코너를 돌아갈 수가 있고 중앙선 침범이 되거나 가드레를 처박는 거구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되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공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찬찬히 다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안되는 분들은 이게 안되는 분들은 속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그죠 중심이 됩니다 아무리 속도가 낮더라도 아 제보 받은 영상인데 요 영상은 근데 이제 이 영상의 출처를 알 수가 없네요 아 출처 말씀해 주시면 요 영상 출처를 달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도 아니에요 근데 아 뭐 클리핑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칼국수 도로에다가 뭐 이제 라이더께서 그 자신감도 없으신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어 도로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폭 도로의 공간이 작으면 적을수록 cp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천천히 가라고 하지만 천천히 라도 보시다시피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죠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는 40km 50km 가더라도 주황선 침범하는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에 40km 무슨 40km 야 20km 30km 로도 커브길을 못 돌아가는데 요거는 별도의 안전교육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도움되고 도움이 되는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